안녕하세요 먹드리오입니다. 춘천교대 떡볶이 맛집으로 유명한 석사동의 한 떡볶이 집을 찾았습니다. 유명하다고 소문난 만큼 점심시간 웨이팅은 필수였습니다. 본점은 석사동, 분점은 한림대 쪽에 있다고 합니다. 쌀떡, 밀떡 반반에 면사리도 랏졸 반반으로 결정, 김말이까지 추가했습니다. 따로 말하지 않으면 기본 라면사리 나온다고 하네요. 즉석 떡볶이 하면 양배추, 파 등등 채소 양만 수북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는 떡과 어묵 등등 떡볶이 메뉴에 충실하고 풍성하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 끓어오를 때 떡볶이 국물 떠서 아직 어울리지 못한 김말이를 적셔줍니다. 양념이 잘 스며들어야 즉떡에 담긴 김말이의 진술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면은 곧 불어버리기 때문에 재료 중 가장 먼저 먹어줘야 합니다. 퍼지고 부른 것 좋아하신다면 순서는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 떡볶이 국물은 졸이면 졸일수록 그 참맛이 나오는 법, 적당한 매콤함과 달짝지근함, 살짝 카레맛 비슷한 맛도 느껴집니다. 분식이지만 든든하게 밥 먹는 기분으로 한 젓가락씩 식사의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곳의 트레이드마크 바로 치즈볶음밥인데 중요한 건 떡볶이 국물 맛있다고 다 퍼먹으면 볶음밥 황금비율 놓칩니다. 약간의 국물을 남겨주신 후에 완성된 모습을 보면 볶음밥이긴 한데 우리 레스토랑에서 먹는 리조또의 비주얼도 납니다. 벌쭉하게 늘어나는 치즈와 밥 분명 조금 전 떡볶이로 배부르다 말했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 보면 밥 배 떡볶이 배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골 예약 춘천의 즉석 떡볶이 집이었습니다.